여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죠. 재훈아, 닭발. 재훈이요? 나의 충실한 동네 친구? 존재 미치고 잠깐 만나재. 아무래도 오늘부터 사귀자고 할 것 같아. 슈퍼스타치로 컨셉 바꿨어. 디졌어. 섹시는 한가 몰라. 새벽 1시에 남자를 지배대요? 아, 새벽에는 힙합이지. 나방은 무슨 센스야? 예능 피디인데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긴 하네. 구피디님? 시청률 확인할 때마다 수명이 줄어드는 기분이야. 제가 동네 백수처럼 보여도 또 의사는 의사니까. 남대로 보면 되게 번듯하잖아요. 따끔. 재훈이가 출연한데 급해서 그랬어요, 급해서. 아, 나양양. 사랑의 왕국. 너무 멋지다.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또 Bangladesh과 함께 보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